사도 행전 칠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세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 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위협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낙은 애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의 할래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근저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언청과 제의를 주심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난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르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금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 자손에게서 은으로 갑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왕에 오르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 새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사십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 아닐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운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처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대한 땅에서 낙은에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해 천사가 신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롬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신이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그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송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둔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별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정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네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소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서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슬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이는 손으로 지어온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애관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여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치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타드 타드